저와 규종이가요. WS홍일이라는 이름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왔는데 김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혼자 오늘 단독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안무팀 그리고 코디분들과 감독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멋진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로 2011년 연말을 약간 음악계를 판도를 뒤집을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